지금 시작합니다. 일단 필토 두명 이러면 질럿 맘에로 가야되는데 상대가 쩌그하나 있구나 저프 저프래 12시로 갈 것 같은데 12시가 피해주기 쉬워가지고 투풀토 원작은구나 어휴 빠르다 이 좀 연하겠는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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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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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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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마녀둠님도 어서오세요 근데 생각보다 금요일 오후에 게임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침추보니까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 침추보니까